자, 3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1강에서 기초는 뭐 배웠다?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죠? 원칙은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되면 추계결정한다. 매감기, 매감환기, 표료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취공. 자,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죠? 그러면 소득금액, 실질소득이 나와. 실질소득에서 뭐를 뺀다?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가 뭘까?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장특공제를 물어보는지, 기본공제를 물어보는지. 여러분들 기본서는 280페이지. 자, 1단계에서 양도차익이 나왔죠? 차익에서 빼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럼 실질소득이 나온다. 화살표 소득금액.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로 돌아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식을 알아야 돼요. 오른쪽 꼭대기. 식이 뭐다? 양도차익에서 뭐를 뺀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뭐가 나온다? 소득금액. 그래서 장특공제는 왜 주는 거야?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등은 양도세를 깎아주겠다. 물가 상승분만큼. 양도세를 깎아줘야 부동산 시장 동결 방지의 목적이 있다. 등등등. 결국 깎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용대상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물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과 부동산상 권리 중 뭐만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안 해줘요. 그래서 장기보유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보유. 3년이 안 되는 건 안 해줘요. 3년 이상 보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투기 목적 안 해준다. 그래서 과로. 과로가 나왔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 조합원은 안 해준다. 원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안 해준다. 승계 취득자는 안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박스의 1번만 알면 되죠. 보유기간 어떻게 다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보유기간. 넘어가죠. 그럼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액은 어떻게 구한다? 양도. 차익에다.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어디다 곱한다? 양도. 차익.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밑에 박스. 280일죠. 그래도 공제율은 다양합니다. 공제율은 다양하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 일반적인 것은 6에서 30이야. 넘어가면 두 가지로 구분돼.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최저 6에서 최대 30%입니다. 이 토지건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주택도 들어가요. 다주택자. 상가도 들어가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 공제받아? 6%. 그래서 일반적인 공제율은 1년에 2%씩 공제.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2, 3은 6. 6%. 뛰고 뛰고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2%니까 최대 30%.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뭐다?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해준다? 30%까지 해줘.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1세대 1주택이야.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집이 하나지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실거래가 얘기. 9억이 넘어가는 거. 9억 초과하는 거. 실거래가 얘기. 그럼 우리가 집 하나야. 고가주택이죠? 9억 넘어가는 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된다? 9억까지는 비과세야. 9억을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할 때 장특공제해 주겠다. 그럼 이에는 1년에 몇 프로다? 4%인데 이게 21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이죠? 밑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공제율을 어떻게 한다? 보유기관별 공제율 따로 계산하고 거주기관별 공제율을 따로 계산해서 합친다. 합쳐. 그래서 1년에 몇 프로? 4% 그럼 보유기관별 공제율 나와 있죠? 공제율 보유기관. 3년에서 4년 미만은 4단. 4% 4, 3, 12. 오른쪽은 2년 이상 3년 미만은 4%, 8%야. 그럼 더하면 몇 프로가 된다? 20%까지 해주겠다. 그럼 마지막 줄 봐. 오른쪽.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럼 40%, 4%. 10년 이상 거주하면 40%, 최대가 몇 프로다? 합쳐서 80이다 이거지.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은 따로 규정이다. 나머지는 다 1번으로 가요. 나머지는 다 위로 간다고요. 딱 하나. 1세대 주택. 고가주택.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4%. 반드시 뭐다? 거주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하면 4, 2는 8, 8%. 그럼 3년 이상 거주하면 4, 3, 12, 12% 이렇게. 1년에 4%예요. 4% 그럼 가운데 제일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6년 이상 7년 미만. 앞에 숫자에 곱해야 돼. 6년 이상 7년 미만. 4, 6, 24. 오른쪽도 4, 6, 24. 합치면 최대 몇 프로가 된다? 48%가 됐죠? 그럼 결론은 뭐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해주겠다? 80%까지. 이렇게 해서 공제액은 1번과 2번으로 나눈다. 2번은 딱 하나.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이에요. 나머지는 다 1번으로 간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다음 4번까지만 하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팔 때마다 계속해줘. 자산별로 각각 4번에 각각 공제한다. 팔 때마다 요건의 중점은 계속해줘. 각각이 뭐다? 왼쪽에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 소득별이 아니라 뭐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6번. 284.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1번. 미등기는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리고 국외 거는 안 해줘. 국내 것만 해줘. 물가상승분이니까. 그리고 3번.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집값 상승이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안 해줘. 미등기 안 해준다. 국외 소재부동산 안 해준다. 일반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안 해준다구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상특공제다. 자, 그럼 이제 뭘로 돌아간다? 이제 기본공제로 돌아간다. 285점. 그리고 가운데 식을 정리하세요. 과세표준계산 공식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게 뭐다? 양도소득기본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소득금액에서. 그래서 기본공제액은 거주자 비거주자는 필요없고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드디어 나왔다. 소득별로. 각각인데 뭐다. 연 250만원. 순서대로 한도가 연 250이에요. 100년을 보호하더라도. 그래서 기본공제는 받아 소득별로 공제한다. 단,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특공제는 토건조만 해주죠? 그러나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불문 다 해준다고요. 왜? 모든 양도자산 열거된 거 그거 팔 때 기본 비용 들어가니까. 그러나 장특공제는 토건조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다 해줘. 멋 빼고 미등기 빼고 다 해줘. 그리고 공제방법은 어떻게 한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 그 다음 밑에 나왔잖아. 1호 소득에서 연 250. 2호 소득에서 연 250. 3호 소득에서 연 250. 밑에 1번, 2번, 3번. 그래서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최대 750이 되겠네요. 285쪽.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각각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각각, 각각, 각각. 250, 250, 250. 그러나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각각이야. 그럼 자산별은 2%짜리가 있고 4%짜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들어가고 그럼 결론이 뭐야? 미등기는 둘 다 안해줘.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미등기는 둘 다 안해줘. 나머지는 다 장기와 기본공제 차이점이야. 그럼 미등기로 팔면 장특공제도 제로 기본공제도 제로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와 장특공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강의한 거 어디 나왔어? 286 박스 이거는 알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돼요. 286 가운데 비교 나왔잖아. 공통사항 거주자비 거주자 다해줘. 거주자비 거주자 다해줘의 공통사항 첫 번째 그 다음 공제자산 장특공제는 세 가지만 해죠. 토관조 그러나 기본공제는 기본 비용 다 들어가죠. 다 팔 때 모든 양도자산 전부 해줘. 그리고 보유기간 장기보유는 3년 이상 오른쪽은 기본공제니까 보유기간 무관 그리고 미등기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안해주죠.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해줘? 미등기 빼고 그럼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해주는 대신에 기본공제 해줘요. 왜? 이거 팔 때 기본 비용 들어가니까 미등기 빼고 다해준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차등 적용한다. 몇 프로? 2%짜리 4%짜리 이렇게 차등 적용한다. 보유기간에 달아. 그럼 기본공제는 차등 없이 동일하게 얼마? 250. 동일하게 250. 그러나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요. 그리고 공제방법은 자산별로 각각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지 소득별로 연 250. 이렇게 해서 비교가 비교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나오면 뭐를 곱해야 세율 세율을 곱해야죠.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세율 292쪽 세율 292쪽이에요. 박스 식부터 정리하세요. 과세표준에 나왔죠? 곱하기 세율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 세액 292쪽 자 그럼 1번 나와 있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1호 자산의 1호 자산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빼서가 70% 그럼 예를 들어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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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 1억이야. 그럼 미등기는 얼마 뺏어가는 거야? 7천만원 이렇게 그 다음 등기되고 팔았을 때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꼭 구분해요. 등기되고 팔았을 때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2년 이상은 초간호진 6%에서 최대 몇 프로 45% 8단계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1년 미만은 얼마 빼서가 5천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천만원 이렇게 과세표준 1억일 때 그럼 2년 채우면 초간호진세율 이거를 우리는 기본세율이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기본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초간호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그럼 2년 채웠으면 1억에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 세율을 봐요. 293쪽 기본세율 2년 채웠을 때는 8단계 초간호진이에요. 그럼 계산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1억이잖아 과표가 그럼 몇 구간에 들어간다? 1억은 88초가 1억 5천만원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간호진이 뭐다? 구간별로 세액을 더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증가될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있잖아. 최저 6에서 최대 몇 프로? 45%까지 그럼 1억은 4구간에 들어가지? 그럼 4구간은 몇 프로야? 35 근데 이거 뭐야 이거? 88까지는 3번 계산해서 무진된 게 뭐야? 1590이야. 그래도 1억일 때 88까지는 계산했다는 뜻이야. 얼마를? 1590만원 세 번 따로따로 계산해서 다 다하니까 1590만원이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88계산 끝났지? 그럼 얼마만 계산하면 돼? 1200만원 그럼 1억이 되잖아. 이거는 몇 프로야? 4구간이니까 몇 프로? 35% 이렇게 그럼 1200에 35%를 구하면 420이 나와. 그럼 더해야지 두 개랑 두 개랑 더하면 얼마나? 2000 1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2000 10만원 이렇게 뭐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죠? 계산은 못해도 괜찮아요. 초관우진 세율 항상 초관우진은 1단계를 암기해야 돼. 1200만원까지는 6%를 곱한다. 나머지는 과세 표준이 증가될 때마다 최대 45%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시험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세 가지로 차등 적용된다. 그럼 상가토지는 세금을 덜 내려면 몇 년 보유하다 팔아야 돼? 2년 보유하다가 2년 채워야 돼. 상가토지는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이야. 미등기는 무조건 70이고 그래서 상가토지는 몇 년 채우고 팔아야 세금이 덜 나온다? 2년 채워라.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가고 다시 292로 돌아와요. 292가 이게 이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규정이에요. 그래서 양과로 1번에 뭐를 제외하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라고 나왔잖아요. 제외 그리고 주택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2번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제외한다. 그래서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몇 프로다? 70% 주택 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70% 똑같아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가치가 1년 1년 못 채우면 몇 프로? 70% 늘어나.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채워야 기본세율이야. 그래서 이에다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미등기는 몇 프로? 70% 등기됐을 때 등기 미등기는 70% 그럼 등기됐다. 그럼 1년 미만은 몇 프로? 1년 미만은 몇 프로라고 나와있나요? 70%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 다음 60% 2년 채우면 6에서 45 뭐를 얘기한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단기 양도하지 말아라 이거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6개월 만에 팔면 70% 빼서가 1년 채우고 팔면 60% 2년 채우고 팔면 기본세율로 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할 것은 분양권이야. 분양권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1년 못 채우면 70% 1년 이상 채우면 60% 이게 내년 내년이 아니고 21년도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분양권 나왔잖아. 자 분양권은 1년 못 채우면 70% 1년 이상 채우면 60% 분양권은 뭐다? 기본세율이 없다. 투기꾼이니까.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에요. 그러나 분양권은 70% 아니면 60% 둘 중에 하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2년 채웠다. 기본세율 분양권을 2년 채워서 벌면 60% 뺏어가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 봐요. 4번만에 일단은 4번 기타자산 자 기타자산은 등기할 수 없는 거죠. 영업권 이런 거 기타자산은 보유기관에 관계없다. 언제나 기본세율 6에서 45 42가 아니라 45예요. 그죠? 6에서 45 4번 그래서 골프의 영권을 팔았다. 이런 골프의 영권 콘도의 영권이 기타자산이잖아요. 이거는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언제나 기본세율 6에서 42가 아니라 45%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해해야 이해 세 가지 1호자산 기타자산 105 1호자산 미등기는 70% 등기되면 보유기관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 다음 21년 6월 1일부터 팔았을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렇게 간다. 분양권은 뭐다? 기본세율이 없다. 최저 60%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분하고 2회를 뺀 나머지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단기 매매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면 2회를 안 가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이거지. 그래서 6개월 동안 숨통을 준 거예요.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과연 팔까요? 귀추가 주목되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한글자막 by